강의 자료 먼저 볼게요. 6월에서 8월 음교 기출반 강의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랑을 좀 써놨어요. 2002년서부터 할게요. 라고 써있죠. 그죠? 여러분이 혹시나 갖고 있는 음악 교육 기출문제집 같은 거 있으시면요. 제가 그 기출문제집을 올해는 꼭 메인 교재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산 사람이 있다고요? 잘했어요.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더 이상 찍어내지 않을 거고 지금 팔고 있는 몇십 권이 떨어지면 그냥 끝낼 책인데 올해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계속 프린트물을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2년서부터 문제풀이하는 것은 그 책에 없어요. 제가 그 책을 낼 때는 2009년서부터 기출문제풀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002년서부터 기출문제풀이를 해나갈 거고 기출문제집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걸 2009년도서부터 볼 때 프린트 안 하고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건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기출문제는 그대로 다 문제집에 실려 있고요. 거기 뒤에 붙는 설명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조금 변해야 될 것 같아서 개편을 준비하는 거지 기출문제의 풀이나 정답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고 뭔가 다 이렇게 매주 프린트하는 게 귀찮을 때 사용하면 좋은 책이기도 하고요. 아마 제가 새로 준비하고 있는 책은 그거보다 얇아질 거예요. 더 얇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 조금 더 자세하게 써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니까 리미티드 에디션을 산 거야.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프린트를 매주 2, 30장씩 하는 것도 사실은 귀찮은 일 중에 하나일 테니까 뭐 책 있는 거 있으면 보셔도 되고요. 강의 자료는 매주 여러분 걱정하지 않게 프린트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보니까 유형별 문제에 따른 답안 작성 요령과 문제 적용력을 키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보는 시험의 문제 유형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예요. 기입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점점 기입형이 누굴 닮아가고 있어요. 서술형을 닮아가고 있죠. 그렇죠. 기입형이 점점 서술형을 닮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기입형에서 써야 될 답이 한 두 개. 많으면 두 개. 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기입형에서 써야 되는 말이 또는 답이 세 개 이상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문제 수가 너무 적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출제할 수 있는 문제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를 낼 때 거기에 왕창왕창 섞어서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입형 문제라고 하는 게 서술형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정신 안 차리면 빼먹는 답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기입형에서 정신 안 차리면 빼먹는 답이 분명히 생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내는 총괄평가나 골든타임도요. 그냥 훅 넘어갔는데 거기서 악공명 쓰라는 거 빼먹거나 무슨 관점 쓰라는데 관점 빼고 느낌만 쓰거나 이런 경우 생기죠. 그죠? 다 못 알아 듣는 거 보니까 심화반 총괄평가를 많이 안 낸 것 같아요. 음교론 말이다. 국악은 제법들 냈는데 왜 음교론은 안 내냐. 그래서 반성했어요. 어렵게 냈나?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뻔하게 낸 것 같은데 얘들아 음교론 마감 오늘까지야. 오늘 11시 59분까지야. 알겠지 그치? 네. 네. 괜찮아. 나 니네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마스크 쓰고 있어서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인강생들이라 이름 봐도 누군지 잘 몰라. 뭐 왜? 왜 못 내는 거야? 네. 답안지 써서 네. 의외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멘탈 흔들릴까 봐 못 내는 거야? 내가 잡아줄게. 내가 욕을 욕을 쳐 해줄게. 울고 있으면 강아지고 더 때려줄게. 더 울으라고. 왜 우는 걸 참니? 울어. 더 울어. 울어야 될 사람 많은 것 같아. 울고 싶을 때 울어야지. 참잖아? 절대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울어야 돼. 자 그래서 기입형 서술형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히려 서술형은 괜찮을지 몰라도 기입형에서 너무 많은 실수가 나오는 거 좀 줄이자. 실수하지 말자. 실수라는 말은 언제까지 할 거야? 시험장 갔다 와서까지 할 거야? 우리 애기도 잘 쓰는 말이에요. 시험만 보면 실수했다. 엄마 나 그거 아는데 실수했다. 그게 실력이다. 아는데 실수한 건 실력이야. 알지 않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런 거라서 여러분 특히 기입형 문제를 좀 주의해서 풀어주시기 바래요. 몰라서 못 쓰는 건 괜찮아요. 몰르면 못 쓸 수 있지.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빼먹고 쓰는 거는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도 그건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끝까지 좀 꼼꼼히 따져서 읽어보는 연습을 합시다. 연습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다각도로 변형해서 기입형 서수령으로 새롭게 출제한 예상 문제를 매주 제공합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 다짐이에요. 매주 새롭게 문제를 출제해라. 알겠지? 옛날 거 갖다 쓰면 애들이 다 알아. 이런 거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같지만 내가 매번 문제를 내다보면 똑같은 문제가 나갈 수는 없거든요. 매주 새로운 문제를 내겠다고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는 중이에요. 매주 새로운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예상 문제 답안지는 강사가 직접 매우 꼼꼼하게 첨삭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매주 꼼꼼하게 첨삭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화반 첨삭지 받아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써라. 이거 다음에 어떻게 가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친구들은 거기에 해결 방안들이 좀 써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 딱 쓰면 딱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쓰는 건 괜찮은데요. 더 쓰다가 거기서 실수가 나오면 오류가 들어가면 괜한 감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포인트만 집어서 잘 써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첨삭을 좀 바꿨어요. 처음에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첨삭이 좀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거야 왜 이래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거 이건데 왜 이렇게 썼어. 이런 것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거 정답은 다른 예로 이래 이런 것들이 있어. 점점 첨삭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첨삭 파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첨삭 파일들을 열어보면 보통 꽤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답안지를 꼭 작성해서 내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거기에 꼼꼼한 첨삭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도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되면 제가 전화해요. 서민정입니다. 그럼 반응은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반응과 어머 선생님 연예인하고 통화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옆집 아줌마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최대한 성심성의껏 여러분하고 대면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일이 더 많을 테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차별 강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라 제가 잔소리를 조금 많이 할 거예요. 오늘은 2002년서부터 2004년까지 기초문제 풀이를 할 예정인데 잘 될까 모르겠어요. 조금 더 나가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 몇 장이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 자료 만들면서 줄이는데 줄인다고 줄이는 건데 왜 이렇게 많아지나 싶었어요. 자 2주차서부터 계속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쭉 이어가게 되고요. 마지막 11주차에 마지막 11주차에 최근에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출반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마지막에 총괄평가라고 하는 게 써 있어요. 자 지금 합류한 친구들은 총괄평가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들 건데요. 저는 올해 강의를 하면서 강의의 제일 마지막에 항상 평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평가문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평가문제지를 풀고서 작성을 해서 주면 제가 전국 모의고사에 준하는 상세한 성적표를 제공해요. 누구는 이 문제를 맞았고 이 문제를 맞은 사람은 몇 퍼센트에 해당되고 나는 그중에 몇 퍼센트고 내가 취약한 부분은 이 부분이고 내가 잘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남들 다 맞췄는데 내가 틀리는 거. 그게 가장 문제야 얘들아. 그러니까 성적표를 볼 때 뭐가 문제냐면 거의 남들은 다 맞췄는데 내가 틀리는 거 있지. 그게 문제인 거야. 남들 다 틀렸는데 내가 틀린 거는 괜찮아. 남들도 다 틀렸으니까 내가 맞춰가면 되는데 남들은 거의 한 95% 맞췄는데 내가 그 5% 안에 드는 애들 있잖아. 안 돼. 그거는 다시 몇 번이고 다시 복습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이 부분을 맞추는데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런 성적표들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총괄평가는 모두 다 온라인으로 봅니다. 직강생도 온라인으로 봐요. 온라인으로 첨부된 문제를 풀고 나서 얼만큼 정직하게 푸는지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고요. 풀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집계를 해서 개인별 성적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매 강의 때마다 이렇게 총괄평가라고 하는 걸 두어요. 총괄평가 응시기간을 보니까 8월 22일서부터 9월 2일까지 거의 한 열흘 정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안 총괄평가를 보시고 복습을 끝내고 총괄평가를 본 다음에 주시면 제가 한 3일 지나면 성적표를 제공하는 스케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심화반의 총괄평가를 진행 중이고요. 오늘 마감이에요. 오늘 마감. 11시 59분까지 마감이에요. 이렇게 한번 업로드 되면 다시 지울 수 없잖아요. 지금 찔린 사람 많잖아요. 괜히 안 했다. 할 걸. 오늘 개강인데 괜히 안 했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잖아요.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혹시나 선생님 게시판이 닫혔어요. 저 작성했는데 게시판이 11시 58분이어서 닫혔어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왜 이러는 거지?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되잖아. 늦지 않았으면. 늦지 않았으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일로 보내. 알았지? 귀찮아. 상당히 귀찮아. 보내. 시간 더 줄 테니까 보내. 내가 하루 전날까지 보내는 것까지 다 집계하도록 해볼 테니까 보내. 야 강사가 열심히 하면 강사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수험생은 강사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보내라. 얘기했다. 보내라. 자 그래요. 그래서 총괄평가라고 하는 걸 좀 봐주기 바래요. 이러고 나서 있잖아. 멘탈이 흔들리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세요. 절 좀 잡아주세요. 아니면 더 혼내주세요. 알겠지? 그지? 어떻게요? 눈높이 상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학원 홈페이지에 가면 별게 다 있어요. 교육과정 다이어리도 있고 눈높이 상담 신청도 있고 서민정이 만 원에 특강을 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꾸 싸게 팔으라고 해서 정말 짜증나 죽겠어. 왜 그래 애들이.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 아닌데 자꾸 나보고 뭘 싸게 팔으래. 그래서 올해 강의는 난 싸게 못 팔아. 작년 강의는 싸게 팔아. 그랬어요. 그랬다. 누굴 약장수로 알아.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지 난 선생이 되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지. 자 그랬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공부 순서가 있어요. 너무 중요해. 여태까지 내가 하면 개소리는 다 잊어도 좋아. 공부 순서 너무 중요해. 기출문제 미리 풀고 와. 얘들아 제발 부탁이야. 기출문제 먼저 출력해가지고 풀고 와. 안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는 여기 와서 기출문제 처음 보는 거 골라내. 그럼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되게 적어. 특히 직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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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강들은 들으면 흘러가면 그만이잖아.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직강들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문제를 풀고 와. 풀고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하자. 기출문제 풀고 오는지 안 풀고 오는지에 따라서 강의를 받아들이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나완지는 보고 와. 알겠지? 기출문제 미리 풀고 오세요. 아침에 오는 지하철 안에서라도 연필로라도 답을 끄적거리면서 오세요. 그래야 강의를 잘 들을 수 있어요. 순식간에 휘리릭 지나가요. 배속 높인 거 아니고 나는 지금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요. 1.2배속으로 듣는 애들 지금 깜짝 놀랬겠지. 그 선생님 지금 재배속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뭐라고 그랬지? 이런 거지. 기출문제를 미리 풀고 옵니다. 구경이라도 하고 옵니다.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예상문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과정이 너무 중요해. 첨삭받고 왜 버리니? 첨삭받고 버릴 것 같으면 내가 미쳤다고 거기다 타이핑하고 앉았겠니? 첨삭받은 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그러고 나서 멘탈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 도움을 요청해야 돼. 멘탈 흔들려. 내가 너무 심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늦지 않았으니까. 자꾸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저 좀 혼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저 좀 다독여주세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럼 하지마.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마. 그럼 어떻게 들을 것 같아? 아니 선생님 그래도 나를 설득해. 아니 그래도 제가 할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럼 해. 그럼 열심히 해야지. 하겠다고 했으면 열심히 하는 거야. 알겠지? 멘탈 흔들리고 잡아줄 사람 엄마 아니야. 엄마한테 얘기하면 혼나. 아 그건 비싸게 끌어줬는데 딴짓한다고 혼나. 남자친구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걔 지 일 아니야. 네가 합격해야 좋은 거지. 걔가 공부하는 너희들을 보듬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걔 살기도 바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예상 문제 풀고 첨삭 확인하다가 멘탈 나가면 전화한다. 제 전화번호는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어요. 어디 찾으려고만 들면 다 있어요. 어디 직강 이야기에도 들어있고 어디에도 들어있고 제 이메일로 물어봐도 되고 막 이렇잖아요. 연락 주시면 제가 멘탈을 탈탈 털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는 이 얘기를 벌써 해야 되나 싶지. 다음 강의는 집중반이에요. 집중반. 그 다음에 모의고사반이 진행이 되는데 일정상 있잖아. 모의고사반을 6주밖에 진행을 못해. 모의고사반이 6주밖에 안 되면 저희는 6번 시험 연습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써놨잖아. 모의고사 문제는 10회분을 제공하겠습니다. 10번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시간 따로 내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럼 해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해 볼게요. 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줄 거예요. 그게 온라인 강의가 됐건 화면 녹화건 화상강의 줌이 됐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저 믿고 가도 되겠어요?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여러분한테 다짐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해 볼게요. 영상을 atenção 시작하세요. 그 다음 영상에서 감사합니다.